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만든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학대한 반려견의 수가 21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로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드를 죽이고 나서 20마리의 반려견을 부양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방법은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가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심리 분석 결과 A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에게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포커스 고정현 기자입니다.